안녕하세요 픽서엘 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를 주제로 삼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주제는 유압도면 해석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도면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보는 회로를 해석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도면을 해석하시나요 이 회로들을 보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띵해지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회로를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기호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궁합 책자를 뒤져서 기호의 의미를 하나하나 찾는다면 도움이 될까요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부품의 명칭 정도나 알 수 있을 뿐 이 부품이 회로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고자 한다면 좀 더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모든 도면 즉 전기나 요궁합 도면 뒤쪽에는 부록처럼 파트리스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비를 구매한 고객이 스스로 장비를 유지볼수 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당연히 제공해주는 자료입니다 각 제조사마다 파트리스트 형식은 조금씩 다르게 쓰나 보통 이런 종류의 필드 정보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럼 아까 보았던 이 밸브의 품번을 파트리스트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품번이 52번이니까 파트리스트에서 동일한 품명을 찾으면 됩니다 비례방향 제어 밸브라고 나오네요 제조사는 렉스로 쓰이고 타입도 알게 됐으니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발은 이렇게 파트리스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검색해야 하는지 알고 있죠 검색 엔진은 구글 크롬을 추천합니다 보통 정품 매뉴얼은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되므로 검색 키워드 다음에 파일 타입 콜론 pdf 옵션을 사용하여 pdf 파일만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자료는 필요시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해서 갈무리 해 놓기 좋죠 자 그럼 어떤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지 매뉴얼을 잠깐 살펴볼까요 일단 유압 기호에 해당하는 밸브의 실제 형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상을 미리 알아두면 현장에서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이 사용서를 통해서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을 스크롤 하다 보면 이렇게 function 그러니까 기능을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공업 서적에서 명시된 내용보다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라고 어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게 번역할 수 있으니 말이죠 이 기술 자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전압 타입이라든지 커맨드 전압, 솔로네이드 저항값 등은 차후에 관련 회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기적인 원인을 점검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자 이제 원래 도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다른 밸브들도 비례방향 제어 밸브 때와 동일하게 자료를 검색해서 원하는 기능을 차례로 습득하면 되겠죠 조사했던 유용한 내용들을 좀 첨부해서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부채 감이 오죠 유압이 비례 감압 밸브를 통과한 후 비례방향 제어 밸브를 경유하고 또 셧오프 밸브를 경유해서 실린더로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의 피스톤이 하강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입니다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스톤이 하강할 때 각 밸브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유추해 보도록 하죠 일단 YV3번 밸브가 열려야겠죠 이제 회로에 걸리는 압력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YV2 감압 밸브의 설정 압력에 상응하는 전압을 인가합니다 그러면 피스톤이 하강한 후 무언가를 성형하기 시작할 때 실린더 상부 챔버의 압력을 설정한 압력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제 비례방향 제어 밸브의 역할을 살펴봐야 되겠죠 매뉴얼을 인용하자면 솔레노이드에 인가되는 전압에 비례하게 밸브 스프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전압이 낮으면 스프이 적게 이동하고 그러면 밸브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유량도 작아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린더 상부 챔버로 유압류가 유입되는 속도도 느리기 때문에 피스톤이 느리게 하강하겠죠 자 이번에는 전압을 좀 높여 보도록 하죠 그러면 스프리 이전보다는 좀 더 이동하고 그러면 밸브를 통과하는 단위 시간당 유량도 커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실린더 상부 챔버로 유압류가 유입되는 속도도 빨라지기 때문에 피스톤이 빠르게 하강하겠죠 피스톤이 상승할 때는 이와 반대로 방향 제어 밸브가 제어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로가 어떻게 구동 될지를 머릿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면 해석 능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석으로도 만족할 만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아직 이 회로에는 알아낼 수 있는 힌트가 더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이 피스톤이 단지 상승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속도와 성형 압력이 컨트롤러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먼저 YV3번 셧오프 밸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YV3번 밸브가 오프되면 피스톤이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밸브는 분명 장비의 일시정지 버튼이 눌렸을 때 피스톤을 찰나의 순간에 멈추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시정지가 해제되면 피스톤은 다시 운동을 재개할 것입니다 이번엔 YV4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역할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힌트가 하나 보입니다 이 힌트로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P1 포트에는 8-250바라고 써 있습니다 압이 8-250바로 가변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비례 감압 밸브를 거쳐 실린더에 바로 유압률을 공급해 주는 걸로 봐서는 펌프의 토출량도 넉넉할 것입니다 이런 용도에 딱 맞는 펌프가 있죠 바로 가변 액셜 피스톤 펌프입니다 반대로 P2 포트에는 160바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압 펌프로부터 공급되는 유압이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토출량은 적을 것입니다 토출량이 넉넉했다면 굳이 정압을 두고 동압을 사용하여 실린더를 기동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 아마도 정육량 저토출량의 특징을 갖고 있는 펌프일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떠오를 수 있겠네요 꼭 추측이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YV4번 벨브는 동작할까요? 아마도 정압이 꼭 필요한 상황이겠죠 피스톤이 상승하강할 때는 회로 내의 압력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형의 성형 중에는 피스톤의 균일한 유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엔 이 친구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인터넷에서 매뉴얼을 찾아보면 이런 압력 변환기라는 것을 쉽게 알아낼 수 있죠 다시 말해 회로 내의 압력을 전압이나 전류의 형태로 피드백을 받기 위한 센서입니다 슬린더 상부 챔버의 압력 그러니까 성형력을 모니터링 하거나 혹은 그 압력을 보상해 줄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고려해 본다면 아마도 이 회로는 이런 식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압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도면에 해석하는 과정 중에 제작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면에 도시된 여러 힌트들을 이용하여 회로가 구동되는 방식을 나름대로 추측해 보세요 그 추측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추측하고 증명해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은 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다반지는 이 유압 회로로 구동되는 기계 장비 안에 있으니 시간을 갖고 확인하면 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